우리 사랑하는 강남간북대교의 모든 사역자, 조장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도자가 누려야 할 말씀의 흐름이라는 말씀 속에서 정말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에 편집되어지는 그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오늘도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남강북대교의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은혜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누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회복의 시간표가 일어나며 회복의 응답이 있는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되어지며 말씀에 붙들리며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현장이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역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아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미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회복하는 시간표 회복하는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실제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는 6월달인데 이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접하게 된 그 시간은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7월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면서 오늘이 목요사학자 주장 훈련을 하고는 7주간의 방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을 통해서는 7주간의 방학이 들어가면 8월 26일 날 다시 개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7월과 8월 두 달 가운데 기도로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편안하게 포럼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의 그림을 가지고 하반기 때 인도받을 것인지 좋을지 좀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로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이 됩니다 7월 1일부로 개편되죠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이 되어지고 각 단계마다 제한됐던 내용들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계신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를 포함한 그런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2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2단계 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5인 이상 못 모였던 4명까지 가능했던 그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 집회, 우리가 말한 예배가 2단계가 되면 30%까지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30%라는 말은 예전에 커버넌트 홀에 700명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1050명, 1050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당장 돌아오는 금요기대부터 7월 2일 금요기대와 7월 4일 주일부터 30%가 입장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한되는 8명과 30명이라는 인원에 뭐가 포함이 안 되냐면 플러스 알파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백신을 1차를 접종한 지 14일이 지났거나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은 이 인원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적 모임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백신을 맞은 사람이 4명 정도 된다 하면 그 모임에 실질적으로 12명까지 모일 수가 있다는 거죠 8명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고 4명은 백신을 맞은 사람 만약에 백신을 더 많이 맞았다 그러면 인원은 사실 더 늘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전체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건 물론 지자체마다 판단은 조금 달라집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사적 모임은 8명 제한이 아니라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게 되어지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은 50% 커버넌트홀 기준으로 1,400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죠 1단계가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려지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많은 것들이 이전보다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보다는 좀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반기 때 20세 이상부터 49세 미만까지 백신을 맞아서 정부 목표대로 70% 80%까지 맞는다라면 상황이 좀 더 많이 호전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나아질 거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어제 오늘 뉴스를 찾아보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보니까 2022년 3월부터는 기존의 어떤 소비 지표들을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내년도 3월쯤에는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다는 거고 2022년 하반기가 되면 예년 19년 수준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회복의 시간표가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전과 완전하게 동일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꿈에도 말하는 것처럼 마스크 없이 모이고 따닥따닥 붙어 안고 그런 일상은 다신 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기 힘들겠죠 마스크 벗고 다니고 거리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하반기부터 회복되어지고 내년 상반기인 3월이 되면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을까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웬 목요 사육자 조장 훈련인데 이런 무슨 정보 전달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사육자와 조장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회복의 시간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현장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시간표를 준비하되 무엇으로 준비하는 거냐 기도로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기도 속에서 이 회복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게 될 준비들을 해야 될 시간표가 언제냐 우리가 방을 갖는 7월과 8월 두 달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육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회복의 시간표가 없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성도님들의 인식이 전향적으로 막 바뀌어진다 막 교회로 몰려온다 막 만나자고 막 한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어렵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당장 막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고 막 교회 예배로 몰려들고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뭐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육자 조장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가올 시간표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회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회복의 시간표가 주어지는데 어떤 회복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맞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종교단체 모임에서 대규모로 감염이 확산되다 보니까 각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지금도 온라인 송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도 좌석이 한계가 되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오기가 힘들고 또 교회 안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너무나 당연한 성도들의 마음 속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교회에서 신장의 박동과도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신장의 박동과도 같고 신앙생활의 근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신장의 박동이면서 우리 신장 생활의 근간이 바로 예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력을 계속 공급하는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배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내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예배가 아니라 공적 예배 소위 말하는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걸 보고 공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뭐가 하는 거냐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리듬이 이 공적 예배를 통해 생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하냐 세상에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벌어진다 하더라도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공적 예배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런 온라인 예배보다 공적 예배 물론 온라인과 오픈에 나누기 전에 공적 예배에서 온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예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쌍방향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쌍방향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그래서 이 부르심 우리에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고 찬양하는 이 많은 것들이 예배의 순서에 싹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온라인 예배를 들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단순한 관객이나 예배를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했죠 예배를 본다라고 예배 본다라는 것처럼 되어진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머무르게 되면 진짜 예배 속에서 주는 이런 풍성한 축복들 감격들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신앙의 정체성 신앙생활의 리듬 믿음을 지켜내는 것들이 쉽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세워져서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이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단순히 좌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배 그냥 와서 참여한다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게 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쌍방향으로 충만히 소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조장들이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말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무너지고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되어졌던 일들이 안 되어지고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혹시 이게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건가 혹시 이게 내가 영적으로 깨우지 못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는 건가 혹시 내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인 생활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고 벌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냐라는 반문들을 하는 것들을 또 듣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놓쳐서 영적인 걸 놓쳐서 좀 소홀히 하다 보니 그런데 말씀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이유와 목적이 있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어려움에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영국의 목회자인 제이비 필립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교정해주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으로 바꾸려는 어떤 목적을 목표를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기와 문제 앞에서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큰 게 아니라 내 문제와 사건보다 압도적으로 크신 그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확인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 시간표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탁 그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얼가메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것을 코로나19라는 시간표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더욱더 말씀 속으로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욱더 하나님의 앞으로 더욱더 믿음을 내세우며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회복의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참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냐 공동체 회복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이번 주취의 말씀이 아가페 공동체라는 말처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모임 그게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은 개인이 묵상으로 해결이 됩니다 훈련 역시 개인이 온라인으로든 개인의 훈련이든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뭔 안되냐 공동체는 모여야 한다라는 거죠 얼굴을 대면하여 모여야 한다라는 거죠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해야 되고 떡을 떼야 되고 포럼을 나눠야 되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제한되어 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모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코로나19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시간표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모임과 만남이 여전히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때문에 어쩌면 쉽지 않은 사역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근본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교제가 침체되면서 완전 개개인의 신앙으로 또 쪼개져버린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그럴수록 사역자들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도록 진짜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시간표를 계속 준비하고 담아내고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도록 공동체의 모임이 회복되어지도록 이런 공동체의 회복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다가서기입니다 영적 다가서기 기존에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포럼하고 교제하다 보니 사회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느껴져서 어쩌면 사회적으로 거리가 가깝다 보니 영적으로도 거리가 가깝지 않느냐라고 느꼈을 그것이 실제로는 그냥 장소에 같은 장소에 모였을 뿐이고 같은 시간에 모였을 뿐이라는 뿐이 만남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거리가 가깝다 보니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 어쩌면 영적으로도 가깝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단합방 여러분의 직위의 모임에 영적인 사귐이 영적으로 진짜 서로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서로 결속하기에 충분했는지 점검해봐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간표가 왔을 때 사회적으로 물론 거리는 두겠지만 영적으로는 더더욱 가가서는 영적으로는 더더욱 가까이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때 이전과는 다른 더 굳건한 영적인 결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향해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뭐냐 훈련의 회복입니다 훈련의 회복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쉽지 않았었죠 예배가 안 되는데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안 되는데 예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열고 훈련을 시킵니까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대교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교구 차원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이 좀 너무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 어떤 개인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어떤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것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떤 개인의 영적인 힘을 그저 내 신앙을 지키고 여기에 딱 서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써야 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날마다 개인의 영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교구 안에서도 계속 온라인 환경을 마쳐서 훈련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수인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운데는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습이로든 이 훈련을 회복하고 훈련을 시작하는 시간표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오직과 집중의 시스템 이것을 개개인마다 갖춰나갈 수 있는 훈련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언제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좀 세워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같이 그려보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육자와 조연들 역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통해 모이는 교회도 돼야 되지만 훈련받아 흩어지는 교회도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현장을 살리는 치유하는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아 파송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소명을 감당하자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육자와 조연들이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시간표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시간표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훈련의 회복을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의 오늘과 나의 지금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의 언약이자 이방의 빛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그 시온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느니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흑암에 있는 자 잡힌 자 갇힌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오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함을 찬된 자유를 맛보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회복의 시간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사역자는 지금 회복의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누립니까 무엇을 누리느냐 무엇을 누리라는 말이냐 개인화 개인화를 누리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개인화하고 무엇을 편집해야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편집하고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함께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함께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땅에 뿌리 내린 나무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당연한 것은 땅에 뿌리 내린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나무에게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양분도 필요하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안에 햇볕이 주어져야 되고 물이 주어져야 되고 양분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햇볕도 고통이어서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물도 고통이어서 썩게 만듭니다 아무리 영양분을 투여해줘야 흡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종로로 타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죄인되고 원수되어온 채 다 썩어가고 말라가고 비틀어져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내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매미야마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리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고백하며 누리시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고 계속 맛보고 계속 고백하면 됩니다 왜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의 당연한 영적 상태이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지극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며 이것만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둘째가 깬 거죠 깨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안았다가 자는 것 같길래 내려놓았는데 또 깨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깨요 그래서 또 안았죠 안아가지고 안은 채로 좀 재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안고 거실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걸어다니면서 그냥 기도했죠 뭘 기도했느냐 성삼위 하나님에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하루 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여다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진 하루 될 때에 그의 선지자 제사장 왕대심이 내게 누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린 하루 되게 하시고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게 해달라고 내게 신분과 권세를 하나하나씩 고백하면서 그런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달 오늘따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뿌듯한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게 막 올라오는 거죠 길게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한 몇 분 천천히 걸으면서 재운다는 심정으로 토닥토닥 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행복감이 올라오고 마음에 뿌듯함이 채워지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그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이 감사와 행복이 이 누림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도록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우리 가족들이니까 우리 아이 두 명 와이프 그다음에 우리 친정 본가의 가족들 형제들 조카들 그다음에 우리 처가의 장모님과 또 가족들 위해서 한 명 한 명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저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신 세 분의 전호사님과 열다섯 명의 지역장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그리고 이들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와 조장 48명의 사역자와 조장들 그리고 지역의 남자 성도님들 중요한 분들과 함께 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랩네트들을 놓고 이 누림과 이 응답과 이 행복과 이 축복을 같이 누리도록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행복하게 되어지고 이걸로 마음에 뭔가 해주시는 그 감도와 감격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성사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기도의 누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잔잔히 고백해 보세요 모든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정말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그러면서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단에서 나에게 완전 완성된 구원 왜냐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누리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축복을 누리시고 그가 선지자 제사상 왕대심을 고백하시고 오직을 고백하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하를 고백하시고 삼중직을 고백하시고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심을 고백하시고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 고백하시고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보십시오 그 이름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짐을 여러분 계속 한번 고백해보십시오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것들을 계속 고백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때의 그 이름만 부르는데도 그 이름만 묵상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묵상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여러분 체험하여 아시지 않습니까 날로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어지죠 이 시간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때에 확인하십시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고 계속해서 맡기고 끊임없이 맡기고 낙심한 가운데 맡기고 포기되어지는 가운데 맡기고 계속 맡기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계속 맡기십시오 계속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를 복음 안에 세워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표라는 거죠 만약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헬스를 할 때 헬스를 할 때 트레이너가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도와주냐면 중량 운동 바를 늘거나 할 때가 있으면 대신 들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옆에서 하나 둘 구령을 붙여주죠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에 열다섯 개를 들 수 있다 그러면 한 열 세 개쯤 되면 팔이 이제 안 올라갑니다 열 네 개를 겨우 들고 열다섯 개를 못 들어서 막 바들바들 떠고 있을 때 이 트레이너 해주는 것은 그 바 밑에 손을 딱 대줘요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나에게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막 버거운 시점이 왔을 때 그 바 밑에 손을 딱 대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들어줘요 들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열 몇 개 할 때는 내 근육이 커지지 않는데 마지막 그 짜내듯이 열다섯 개를 올릴 때 내 근육이 찢어지면서 회복되면서 자라게 되고 커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지혜로운 인도자가 되시는데 우린 때때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매일매일이 답답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언제 끝납니까 언제 지나갑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마냥 모든 것이 좋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나의 사소한 행복은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되묻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딱 도우셔서 우리가 이걸 통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세워지고 굳건이 되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활용하여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시고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번 상반기 온라인 세수면 초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수많은 영혼들 말씀을 들었건 안 들었건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말고 도전하고 찾아가고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기도 속에 도전하여 회복하는 이 현장 회복하는 이런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내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라스트 마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사용수들이 이제 집행장까지 걸어가죠 이제 형장을 나와서 그 감옥을 나와서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그 마지막 걸음 그 마지막 거리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요새는 어디서 쓰이냐 각종 유통이나 물류나 운송 서비스가 최종 목적지 즉 어떤 소비자에게까지 다다르는 그 마지막 단계를 보고 라스트 마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지막 거리 마지막 단계를 보고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쿠팡의 로켓 배송 뭐 ssg의 습배송 뭐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매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그 단계 로켓 배송이든 뭐 습배송이든 새벽 배송이든 그걸 보고 라스트 마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으로 전달되어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착하는 그 단계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는 뭐냐면 어느 유통업체가 이 라스트 마일을 쟁취하느냐 이제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쿠팡도 막 로켓 배송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ssg도 막 물류센터를 보강하고 막 쿠팡맨 지금은 쿠팡 친구죠 쿠팡 친구 막 모집해서 막 배송시키게 하고 옛날에는 택배에 위탁을 주는데 지금은 직접 배송을 하도록 해서 얼마나 빨리 최대한 빠르면 산지 뭐 한 시간 만에 오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라스트 마일이죠 이걸 위해서 이제 쿠팡 플렉스 해가지고 막 그냥 일반 일반 사람들도 알바식으로 막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게 다 이 경쟁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편하게 내가 받아볼 수 있느냐 그 문제죠 또 이것이 이런 물류만 아니라 운송 서비스도 우리나라가 지하철이나 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말 그대로 곳곳에 갑니다 곳곳에 가요 뭐 저희 집을 가더라도 뭐 5호선 송정역이 있고 5호선 마곡역이 있고 또 5호선 다 5호선이네요 5호선 김포호광역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버스를 타고 와서 정류장에 내리죠 근데 그 정류장에 내려서 우리 집까지 또 걸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꽤 긴 거리를 바로 뭐 역세권이 아닌 이상의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냐 내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운송 수단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이 보는 따릉이 따릉이 같은 자전거도 지하철역에서 바로 내가 타서 집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까지 갈 수 있도록 굉장히 가까운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길을 많이 다닐 때 보여지는 그 전동 킥보드 그것도 이 운송 라스트 마일에 들어가는 운송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집 앞까지 가서 딱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이 영적인 라스트 마일이 누구냐면 우리 사역자들 조장들 일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흐름 교회의 시간표 어떤 말씀의 흐름 교회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들 보금의 누림과 보금의 적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 개개인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는 마지막 단계 라스트 마일이 누구냐 바로 모든 사역자와 조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스트 마일 물론 코로나19가 되면서 만나기 쉽지 않고 모임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고 만나고자 하면 거절당하고 그런 게 일수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기도로 마지막 손을 내밀고 실제로 찾아감으로 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적어도 사역자들의 머릿속에는 기도 속에는 조장들의 머릿속과 기도 속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소외된 사람이 없고 놓쳐진 사람이 없고 제외시켜 놓은 사람이 없도록 다 라스트 마일로 손을 뻗어 주시라는 거죠 대교장 목사의 생각에는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전사님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알고 기도하겠지만 자칫 놓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역자들과 조장들의 머릿속에는 라스트 마일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놓친 사람이 없도록 한 명도 교회의 어떤 연락이나 교회의 어떤 소식이나 교회의 어떤 정보나 이 시스템 속에서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우리 마지막 단계에 우리 사역자 조장들께서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화입니다 이 은행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자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이 누림을 완전히 개인화 먼저 하시고요 완전히 개인화 한 다음에 내가 개인화한 이것을 현장에서 만난 한 사람의 성도에게 또는 부신자로 돌아와서 영접한 그 성도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내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혼자서 이 누림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제자화 이 제자화의 응답에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조장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부신자 영접해서 데리고 온다 부신자 영접해서 교회에 앉혀 놓는다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주시는 응답이 바로 부신자 영접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그거는 전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사역자와 조장이라면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이 제자화의 응답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를 세우는 나처럼 복음 누리는 나처럼 언약이 편집되어지는 나처럼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혼자서도 이 오직과 집중의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그 제자 제자의 응답 이 제자의 응답을 여러분 한 달에 어쩌면 한 명 한 달에 한 명은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하겠다 제자의 응답을 하겠다 한 달에 한 명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명 부담되면 부담되는 분은 두 달에 한 명 두 달에 한 명은 한 사람 제자 세워보겠다 두 달에 한 명 부담되면 계절별로 한 명 봄에 한 명 여름에 한 명 가을에 한 명 겨울에 한 명 풍기별로 한 명 그것도 힘들겠습니다 싶으면 6개월에 한 명 6개월에 한 명도 버거우면 여러분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명이라도 정말 제자화하는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의 제모를 잡고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1년에 한 명씩 해서 어쩌면 10년만 10년만 10년 너무 길면 5년만 5년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강남강북대교구에 48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조장 거기에 우리 전사님들 저 포함해서 대략 한 50명 되죠 이 50명이 1년에 한 명씩 제자화의 사역을 하고 제자화의 응답을 맛본다고 하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100명입니다 50명에 2배 100명 100명이 1년이 또 지나면 200명입니다 200명이 3년차에 들어서면 400명이고요 400명이 4년차에 들어서면 800명입니다 800명이 5년차에 들어서면 1600명 말이 됩니까 1600명 1600명의 성도 말고요 개인화된 제자 물론 숫자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겠지만 말 그대로 기하급수조로 늘어난다는 거죠 도전해봅시다 우리의 사역이 5년짜리 사역도 아니고 10년짜리 사역도 아니고 주림옷이 그때까지 제자 세운 사역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응답에 도전해보시죠 이 응답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 회복하는 시간표 가운데 먼저 우리 모든 사역자와 주장들이 은혜의 증인으로 서시고 구원의 증인으로 서시고 모든 성도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하신 우리 제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하는 시간표에 앞서 마쳐 이것을 기도로 담으며 도전하기를 결단한 모든 사역자와 주장들 머리위에 내가 먼저 복음이 누려지고 은혜가 누려지고 구원이 누려지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오 은혜 때문에 믿고 내가 개인화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지기를 소원함으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또한 제자와의 응답 가운데 도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현장과 만남과 모든 업의 현장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렘미트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